잘 들어보셨어 정답해가 가세요 수빈이가 정리해 온 난 전태원 전태원 전태원이거든요 전태원이 아니라 왜 그랬는데 너 왜 그랬는데 헷갈리게 왜 그랬어 아니 또 잘 모르겠어 그때 너의 맘 만져만 볼 것 같아서 요즘 친구들 모인 자리에 왜 그랬는데 본인 그때 저희 모두 다 했어 왜 좋아요 눌렀어 적은 화장도 너는 이끄다 했었잖아 그랬는데 너 왜 그랬는데 헷갈리게 왜 그랬어 아직도 잘 못 있어 있어 너 아주 가끔 네 생각이 날 때 두근두근 내 맘이 뛰는데 솔직히 그때 날 좋아했니 가끔 찍어 너야 알았어 요즘 너야 그때 그때부터 그때부터 왔는데 그때부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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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랬어 그때부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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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만은 있잖아 알 수 가끔 네 생각이 날 듯 두근두근 내 맘이 뛰는데 솔직히 그때 날 너무 좋아했니? 어색해질까 두려웠어 멀어질까 두려웠어 어색한 애술자만 또 부딪히네 그래 그때 또 왜 그랬는데 헷갈리게 왜 그랬어 아직도 잘 모르겠어 그때 나의 마음은 있잖아 알 수 가끔 네 생각이 날 듯 두근두근 내 맘이 뛰는데 솔직히 그때 날 좋아했니? 그래 그때 또 왜 그랬는데 말해주지 왜 그랬어 좋아해 그 한마디가 그렇게 힘들었니? 있잖아 혹시 아닌 네 생각이 날 듯 아주 가끔 널 보고 싶을 때 아큐아큐거리 뱀 돌고는 그때 너를 좋아했어 쫌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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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쫌 아 Może 얠로 열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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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 나이오? 아 솔직히 나도 내걸로 하면 안 돼 에!!! 아니 안돼 근데 그거 그거야 해 그럼 이상해져 아 연습 스티안에 종이 나머지